2020년 7월 학력평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난류, 북한 한류, 대만 한류 세 개를 특징 없이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먼저는 북한의 동쪽 연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흐른대요. 남쪽으로 고의도에서 저의도로 흐르니까 한류죠. 얘가 바로 북한 한류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른답니다. 저의도에서 고의도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동안 난류랍니다. 그 다음에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오는 해류로 크루시어 해류로부터 유래된다. 얘가 바로 대만 난류가 되는 거죠. 두 개는 난류고요. 얘만 한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로 가와 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이룬다. 맞는 말이죠. 동해안에 조경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서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더 강하게 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강하게 나타난다. 동일위도에서 용존산소량 물어보네요. 용존산소량은요. 누가 더 적을 거냐면요. 수온이 높은 애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다가 더 수온이 높죠. 가가 적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